안녕하세요 성공한 사람들의 제마입니다. 요새 부동산 시장이 정말 심상치가 않죠. 열기가 수그러들 것 같았는데 매일매일 정말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저희가 왜 갑자기 부동산 시장에 관심을 갖게 되었느냐. 사실 이민과 부동산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도 해요. 영주권을 취득을 하셨을 때 외국인들에게 첫 세금 혜택이 엄청나게 크고요. 또 하나 캐나다에 내 집 한 채 정도는 있어야 뭔가 정착했다는 느낌이 들지 않을까요? 저희가 오늘 정말 인기도 많고 너무너무 바쁘신데 어렵게 보셨습니다. 벤쿠버 리얼터 스티브 한님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스티브 한 부동산팀의 스티브 한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부동산은 예측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닥쳤을 때 여기 공식 기관인 CMHC라고요. 주택 모계지청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2022년까지 아주 불황일 거다 부동산이. 다들 그렇게 생각했겠죠. 코로나가 닥쳤으니까. 그러나 현실은 반대였어요. 지금 이 시점에 2021년 봄에 지금 정신없이 사실 놀랄 정도로 여러분 제가 14년 동안 부동산을 했지만 이렇게 진짜 잠만 자고 집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우선 가장 큰 요인은 아무래도 또 코로나 때문에 경제가 조금 안 좋다 보니까 몰기지 이율이 사상 최저로 낮췄다는 거 그게 가장 큰 사람들이 많은 분들이 지금 이때가 기회다 라고 하고 또 다들 재택근무가 많아졌기 때문에 굳이 뭐든지 부동산은 다 다운타운 벤쿠버 다운타운 기준에서 시작되는데 이제는 거기서 좀 벗어나게 됐죠. 집에서 뭐 있다 보니까 집이 좀 넓혀야 되겠다. 그런 니즈를 느꼈기 때문에 조금 외곽으로 많이 몰리고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100% 현찰로 부동산을 사기에는 좀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가 필요한 겁니까? 당연히 대출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은행 대출, 은행과 이제 몰기지라고 하는데 이제 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자격을 좀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게 우선 순위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직업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또 영주권이 또 있어야 외국인만 내는 추가 취득세 20%를 안 내시게 되죠. 그래서 영주권을 준비하시면서 집도 알아보고 또 자기 신용도 쌓았고 네 뭐 이민하고 부동산 딱 그냥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뭐가 관계 있냐 이렇게 좀 의아해 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되게 밀접합니다. 영주권이 나왔다고 캐나다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시면 여기서 계속 렌트를 하시면 안 되겠죠. 진짜 성공한 사람들을 본다면 부동산을 갖고 계속 좀 앞서 나가는 그런 형태를 보거든요. 열심히 일하시는데 집이 없으신 분들은 너무 아쉽게도 조금 앞서 나가는 데 좀 뒤쳐져 있는 게 사실이긴 합니다. 그래서 영주권이 곧 나올 것 같다 하는데 계속 집은 안 하나 보고 렌트를 알아보고 이런 분들은 저는 너무 가슴이 아파요. 왜냐하면 렌트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거의 뭐 흡연 같아요. 흡연. 좀 흡연자들 보시는 분들은 따끔하겠지만 흡연은 백해무익하지 않습니다. 끊을 수 있을 때 빨리 끊어야지. 렌트도 지금 몰게지가 나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타이밍을 보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집값이 떨어질 때를 내가 기다려야지.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좀 위험한 예측하기. 아무도 예측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자격이 옥기기를 맞았다. 그리고 영주권이 몇 개월 뒤에 나온다. 이러면은 부동산 분과 궁합임이 잘 맞는 부동산 분과 벌써 이제 홈헌팅을 돌아다니시기를 제가 적극 권장합니다. 아이를 위해서. 아이를 위해서 나는 좀 집을 구매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좀 아쉽게도 콘도 같은 경우는 조금 특히나 저층 콘도는 목조다 보니까 목조 주택에 살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뛰면은 굉장히 조금 아주 소음이 아주 취약합니다. 쿵쿵쿵쿵쿵 거리기 때문에 그런 거를 신경 쓰신다면은 콘크리트도 한 거 아닌 타운하우스 또는 이제 단독 주택으로 가셔야 되겠죠. 나는 그래도 계속 출퇴근을 해야 돼. 이런다면은 또 하이웨이 원이라든가 스카이 트레인의 밀접한 이런 데를 또 좀 알아보셔야 되겠죠. 근데 그런 거에 있어서는 워크스코어라는 웹사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돌아다니면서 주위에 공원도 있고 학교도 있고 쇼핑도 있고 이런 거를 100점 만점으로 나눠서 공식적으로 이제 공평하게 점수를 매기는 사이트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관심 있는 그런 매물을 주소를 집어넣으면 아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P&P에 관해서 이제 남은 일을 받았다. 이런다면은 취득세가 아까 말씀하신 20%가 면제가 될 수 있는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좀 알아보시고 그리고 아직 영직권을 못 받았는데 취득하고 나서 1년 내에 영직권을 받으시면 또 위펀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정보도 좀 미리 알아두시고 그래서 진짜 리얼터가 자기를 신경 써줄 그런 리얼터와 함께 알아보시고 리얼터가 이제 자기를 대변해서 그 딜을 하고 그 집을 잡아챌 수 있는 그런 또 신경 써주는 리얼터 분이 우선 선정하는 데가 좀 우선 수인을 두셔야 되겠죠. 벤쿠버 불펜 제가 보장합니다.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와 알람 설정 부탁합니다.